미스터코리아 클래식 1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코리아 클래식 1위 미스터코리아 클래식 1위 황은철입니다 우선 클래식 보디빌딩은 보디빌딩과 틀릭의 키 제한이 있고 키에 따른 체중의 제한이 있어요 자기한테 갖춰진 선천적인 조건 속에서 체중을 맞추는거니까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게 되는거죠 기애되론 청년률을 맞추는 거 각각 체중을 맞추는 거 최제적 tun 우선 기야 우선 공방Б이 야 지면 선동으로 시민이 차가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